SF랩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본질적으로 탐구합니다.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 트렌드 분석과 수요 예측으로 패션 기업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의 혁신을 입다. SF랩 SF랩은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F랩의 시각 인공지능은 패션 이미지를 인식해 아이템의 속성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오토 태깅된 데이터를 통해 유행 아이템의 빈도와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여 차기 시즌 상품 기획을 위한 트렌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세분 시장별 트렌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SF랩의 수요 예측 알고리즘으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패션 기업의 차기 시즌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패션 벤치마킹 서비스는 데이터 대시보드 형태로 경쟁 시장의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을 미래 세대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SF랩은 기술적인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이끌어 나갑니다. 지속가능성의 혁신을 입다. SF랩 SF랩 SF랩